전단지를 뗐다고 범죄자냐. 몇 달 전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용인시안 아파트 승강기 내에 거울에 붙어있던 허락받지 못한 게시물을 떼어냈다.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인 사건 개요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에 경기 용인시안 아파트에서 여자 중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거울에 붙어있던 불법 전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단지 내용은 입주자 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관한 문구가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울 시야를 방해하니까 여중생이 이 전단지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집 앞에 붙어있던 동일한 전단지도 또 떼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재물손괴죄로 경찰이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사안이거든요. 여중생 측에서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국민 게시판에 천을 올린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전단지 자체의 효용을 해야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법리적으로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진짜 송치의 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 전단지는 허가받은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는 유료 공간에 붙이지 않았고 거울에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단지를 붙인 행위가 오히려 거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손괴죄가 될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 여자 중학생이 이걸 그냥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떼버렸다고 해서 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어떤 법적 권한의 행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과 주민도 비슷한 사안으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설령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입법의 불비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게시된 게시물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런 손치의 남용이라든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 화면을 잠시킬 볼게요. 먼저 주요 비판 댓글들.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하겠다. 혹은 검찰에 넘겨질까 봐 전단지를 못 대겠다. 실제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해당 경찰서 용인 동부경찰서의 글들을 제가 몇 개 제목만 보면 자수합시다. 내가 웬만하면 상관 안 하는데 불법 전단지도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담당자 그냥 면직하십시오. 꽤 격양된 저 게시판의 글들. 오늘 저희 제작진이 들여다봤을 때도 도배가 됐다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실제로 용산 동부경찰서장이 사과 답글까지 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시판이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글까지냐면 경찰관이 그럼 경찰서에 붙어있는 전단지 때문에 그 사람도 송치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뭐라고 지금 글을 올렸냐면 일단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올렸고요. 해당 사건 게시문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 동부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요.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게시물 뗐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배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가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경찰의 임무일 텐데 이번에 이런 사례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저 전단지 뗐다고 여중생 범죄자를 보냐라는 얘기, 논란거리. 경찰청 홈페이지의 댓글, 게시판 글들과 함께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